뭐 저와 J6를 함께 해오신 우리 뻔뻔의 애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음치나 박치는 아니고 그 남자 가수들의 노래 톤이 맞으면 좀 그래도 이것보단 나은데 야 이거는 정말 기본 톤을 잡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정말 한계를 끌어올리는 노래였습니다. 이번 주 J6의 한계로 끌어올리는 노래 특집 빅마마의 체념 함께 했고요. 노래가 또 무엇보다 기네요. 굉장히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마마 중의 마마 빅마마 씨입니다. 자 원위크 투버라 오늘 어제 이어서 보는 라디오를 함께 하고 있고요. S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고릴라 플레이어나 스마트폰으로 두고 계신 분들은 고릴라 앱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 저 놀린다고 이 시간에도 이준 씨 이모티콘을 자꾸 쓰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식모티콘을 많이 날려주시길 바랍니다. 심나라 씨가 염소야? 라고 하셨고요. 노용식 씨 식디 열창하시는 모습에 눈물이 핑 도네요. 7163님 왜 말 안 했니? 아니면 못한 거니? 조금도 내 고막 생각하지 않았니? 라고 또 가사 활용해 주셨고 7893님 너목보 음치로 출연 추천해요. 3475님 언제는 음 잘 잡았나요? 왜 되물어요? 오늘도 출근길 웃으며 출발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래요. 제가 지금 2시간 동안 펀펀투데이 함께 하는데 제목처럼 여러분들께 귀 호강을 시켜드리지는 못하지만 웃음 드리고 잠은 깨워드릴 수 있습니다.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. 7시까지.